네 안녕하세요. 9월 9일 금요일 아침의 묵상. 오늘 본문은 11기하 4장 8절부터 20절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순햄은 엘리사의 거처였던 갈매산과 왕의 별궁인 이스르렐, 이 성 사이에 위치합니다. 엘리사가 순햄을 지날 때마다 순햄 마을 한 여인의 도움을 받으면서 그 집에서 휴식하며 일어난 일입니다. 8절에 여인이 엘리사를 초대하였다고 적혀있지만 쉬운 성경을 보면 이 여인이 자기 집에 머물며 음식을 먹어달라고 간절히 부탁했습니다. 이 여인이 자신의 남편과 함께 대화한 내용을 보며 순햄을 지나가는 엘리사를 알았고 또 엘리사를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호칭하며 부르고 있습니다. 순햄 여인은 엘리사를 음식을 구걸하는 그저 지나가는 행인이나 잠깐 스쳐 지나가는 낙은의 수준으로 대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음식을 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어지러운 이 북이스라엘 상황 속에서 엘리사의 구별된 영적 상태를 경험하고 깊이 알았던 것입니다. 또한 10절을 보면 엘리사를 섬겨 식사뿐만 아니라 방을 만들어 주어서 온전히 쉼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지도를 찾아보면 엘리사에 거쳐있는 갈매산과 순햄 마을은 굳이 머물 방이 필요하지 않을 수도 있는 거리에 있습니다. 9절에서도 현대인의 성경은 가끔이라고 적혀있지만 개혁계정을 보면 항상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항상 우리를 지나가는 이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정말 왕래가 많았던 엘리사의 모습을 자주 보았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굳이 순햄 여인의 집에 방을 따로 내어주어서 머물 필요가 없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인이 엘리사에게 강청했다, 간절히 부탁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방이 그저 잠시 쉬어가는 천막 같은 곳이 아니라 제대로 된 담을 세우고 즉 벽을 세워서 그 방 안에 침대며 탁자며 의자나 촛등을 들여놓고 엘리사가 사용할 수 있는 도구들을 마련해 놓으며 그곳에 쉬어갈 수 있게 했습니다. 당시 북이스라엘의 왕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남유다 예루살렘 성전에 예배들어 가는 것을 가지 못하게 막았습니다. 그래서 베델과 단 사이에 예배 장소를 정해두었는데 이곳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이 아니라 다른 우상 숭배를 섬겼던 자리였습니다. 그곳에 대체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으로 대체하여 마련했습니다. 이 수냄 여인은 자신이 경험했던 이 성전의 최소한의 도구를 엘리사 방에 놓았습니다. 엘리사를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또 하나님이 임재하신 성전 그 자체로 보았던 것입니다. 수냄 여인은 엘리사를 보았을 때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성전이라고 알아보았던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왕과 우상 숭배에 헌신하고 집중하고 있을 때 엘리사를 목격하고 발견하고 또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을 간절히 부탁해 엘리사를 자신의 집안으로 초대하고 머물게 하였습니다. 여인은 무너져가는 이 시대에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계하시라는 인물이 등장하는데 이 사람은 엘리사의 시정으로 4장과 5장에서 등장하지만 순정하는 모습을 4장에서 보였다면 5장에서는 끝내 탐욕의 뜻을 거역하는 양명성을 보여주는 인물입니다. 계하시를 통해 알게 된 수냄 여인의 상황은 14절에 설명하고 있습니다. 아들이 없고 남편이 늙었다는 그 한 부분으로 우리는 이 수냄 여인의 다가올, 닥칠 그런 어려움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아들이 없다는 것은 가문이 끊어지고 땅이나 재산을 다른 사람에게 돌려줘야 한다는 뜻으로 당시 고대 문화에 여성이 법적 재산을 돌려받을 수 없었기 때문에 늙은 남편이 죽으면 여인에 대한 도움과 보호를 받을 수 없는 가부로서의 어려운 생활을 해야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엘리사가 아들을 낳을 것이라는 약속을 한 뒤에 얼마 후에 아들을 낳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아들이 오늘 본문에서 죽게 되는 일로 끝이 납니다. 하나님의 선지자를 섬기고 영적 선한 일을 행하려고 했던 수냄 여인, 구별된 사람이라 보였던 이 수냄 여인에게도 자녀를 잃게 되는 일이 생깁니다. 때로는 성경을 권선징악의 관점으로만 성경을 볼 수 없다는 것, 이 선한 사람에게도 우리의 눈으로 볼 때 나쁜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을 원망하고 믿음을 포기하고 하나님을 떠나기도 합니다. 하지만 사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 가장 조심해야 할 부분이 있다면 하나님의 역사는 이해의 영역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믿음의 영역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데 믿는다는 것이 또 그렇게 쉽지만은 않습니다. 믿음이 인간의 이성과 과학의 영역을 초월해 버리기 때문입니다. 마치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 일이 이해나 선택, 우리의 지적 판단이 아니라는 말과 같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수냄 여인에게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열한기 하에서 보이는 엘리사의 기적은 사람들이 의지하고 기대했던 세상의 왕, 왕들이 결국 이스라엘을 돌보는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의 영원한 공급처인 저가 될 수 없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엘리사의 기적을 통해서 우리의 공급처, 영원한 공급처, 우리의 영원한 왕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전히 우리의 삶은 나의 기준과 우리의 가치에 간절함을 더해서 무진장 안간힘을 쓰면서 요청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의 자리에서,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기억하고 영원한 공급자이신 하나님의 자리를 우리의 자리가 아닌, 나의 자리가 아닌 하나님의 자리로 그 자리의 주인을 내어드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유일한 경청자가, 경청자가 되신다는 것도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많은 말과 때론 말할 수 없는, 없을 만큼의 그 고통의 무게의 마음까지도 하나님께서 다 경청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간절히 요청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